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예전에 낡은 집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참 좋은 일 하셨네.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 집을 겨울에 오기 전에 이것저것 손봐드리고 있었죠. 저는 스폰지를 사다가 벽에 붙여드렸는데요. 스폰지를 방에 두고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할아버지께서 스폰지를 뜯어먹고 계시는 거예요. 여든이 넘은 분이라 기운도 없는 분인데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시구나 싶어서 얼른 손에 들고 계신 걸 뺏어서 공사장 쓰레이장에 던져버렸죠. 할아버지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여기 추우니까 얼른 옆방으로 가세요. 도와드릴게요. 다음날 봉사활동 책임자인 형에게 말했어요. 형 어제 그 할아버지 치매 증상이 있더라고. 스폰지를 뜯어먹고 계시더라고. 잘 보살펴드려. 그러자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게 너야? 아니 어제 할아버지가 어떤 미친놈이 카스테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어던졌다고 화를 내셔서 내가 다시 하나 사드렸어. 우리가 카스테라랑 우유를 드셨는데 어떤 미친놈이 집어던졌다고 그러더라고. 네가 집어던져서 못드셨다잖아 임마. 벙쳐서 어어 이러고 들어갔다 임마. 왜 남의 카스테라 임마한테 던지 마 임마. 그러게 제가 집어던진 건 카스테라였는데 스폰지도 노란색에 갑작한 명이라 진짜 카스테라랑 비슷했거든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8만원 드리겠습니다. 저죠. 점프요. 8만원. 8만원입니다. 아유 재밌다. 아 웃겨. 자 익명으로 보내신 여자분의 사연이에요. 아빠의 한마디. 20대 후반 여자예요. 20대 후반 같죠? 30대 후반 30대 후반 여자예요. 40대 후반 40대 후반 여자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80대 80세 후반 여자예요. 1등인데. 제가 대학생 때 1입니다. 아빠랑 엄마가 강원도의 맛국수집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요. 방송국에서 맛집 촬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메뉴를 시키고 촬영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음식이 나와 젓가락을 드는 순간 촬영팀이 카메라를 막 들이댔는 거예요. 음식 드시고 리액션이랑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가 이런 걸 안 좋아해서요. 사양하겠습니다. 아빠는 정중하게 거절하셨고 식사를 하려는데 촬영팀이 또다시. 두 분이 좀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음식도 맛있게 드셔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싫은데요.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아이 아버님 어려운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음식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리액션이랑 간단하게 인터뷰만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버님 딱 1분만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아 아버님 제발요. 끈질기게 아빠에게 부탁하던 촬영팀 스태프는 아빠의 다음 말에 바로 다음 사람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우리 불륜입니다. 수고하세요. 불륜이에요. 대박이다. 어떻게 못하지. 어떻게 못하지. 방송 나갈 수 없죠. 저는 중2 여학생 3명에게 영어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셋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책도 펴지 않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어요. 다음 공부할 페이지를 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연예인 얘기에 열을 올리며 제 말을 흘려버리더군요. 마치 오늘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사인 보내는 듯 했어요. 시험이 끝나면 흔히 있는 일이긴 했지만 저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학생의 도리, 예의, 공부 스트레스, 극복, 미래, 장래 직업 등등의 단어를 잘 섞어가면서 혼을 냈어요. 그리고 책을 펴도록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책을 펼쳤어요. 그날 공부할 단어 내에 등장한 첫 영어 단어는 열정, 정렬이라는 의미의 패션이었습니다. 너희들 패션의 뜻이 뭔지 알아? 애들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아까 저는 혼낸 것도 좀 미안하고 해서 적당히 힌트를 줬어요. 패션의 뜻은 지금 너희들한테 없는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없는 거. 그게 뭐지? 그러자 여학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싸가지? 정답! 그 말도 맞는 말이라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익명을, 진짜 재밌는데요. 익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3 생일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엄마의 교육 방침에 따라 면단위에 있는 운전면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맞아요. 시골이에요. 안전교육과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대망의 도로주행. 손이 벌벌벌 떨렸어요. 감독님이, 강도가님이 조수석에 앉으시고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학원에서 시동을 걸고 장례를 도는데 커무관을 돌고 있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팔을 창틀에 걸친 감독가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운전 좀 해봐쇼? 운전 해봐쇼? 뭐지? 왜 물어보지 싶었던 저는 더더우며. 아, 네. 많이 해봤습니다. 커브를 도는 걸 보니까 부드러워서 물어봤어요. 일단 장애로 나가볼까요? 그렇게 불안한 도로주행이 시작됐어요. 시골길을 달려 본격적으로 읍내 진입했을 때 다시 감독가님이 울었어요. 학생? 네. 우리 말이요. 지금 마트로 갈게요. 네. 거기는 코스가 아닌데요. 감독가님은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쳐다보며 진지하게 간지나게 말씀하셨어요. 감독가는 나요? 아, 근데 마트는 왜요? 우리 집 개사료가 떨어져가지고 마트를 돌려댈 것 같아요. 어이가 없었지만 감독가님이 가라니까 마트 쪽으로 차를 돌렸어요. 주차를 하고 감독가님은 사료를 사러 들어갔어요. 아, 이상하네. 이러다 나중에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감독가님이 나있어. 불안해하고 있는데 5분 뒤에 감독가님이 진짜로 어깨에 개사료를 이고 나왔어요. 뒷좌석으로 싣고 문을 닫으시더니 갑자기 차 주위를 한 바퀴 도시더군요. 그리고 차에 타면서 하시는 말씀? 합격! 주차 합격!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저는 응시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개사료를 싣고 다시 학원으로 복귀해가는데 갑자기 차 세워요. 차 세워! 여기다 세워! 여기 세워요! 아니 뭐 저딴게 다 했어요! 언제부터 있었지 이게? 저도 놀라서 쳐다봤는데 길가에서 방울토마토를 팔고 있었어요. 감독가님은 5천 원치를 사오셨고 저한테 나눠 먹자고 하셨어요. 나눠 먹자고요!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해놓고 방울토마토를 사이좋게 나눠 먹은 뒤에 다시 운전하골으로 출발했어요. 학원 입구를 지나가는데 감독가님이 또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셨어요. 합격! 합격해요! 그렇게 면허증을 닫고 시험과 점검은 달리 8년째 무사고입니다. 참고로 제 친구는 그 감독가님이랑 근처 휴게소에서 호떡 먹고 왔대요. 친구는 호떡 먹고 싶어. 그분은 지금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8만 원이요. 저도요. 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모태 솔로 탈출기. 글소는 익명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없어요. 지난 여름방학 친구가 전남 고흥으로 채묘 알바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 채묘란 것은 갯벌에 대나무를 꽂는 작업인데 힘들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알바였지만 시급이 엄청 세다고 하더군요. 돈 욕심이 나서 냉큼 따라 나셨죠. 남자들로 온다길래 남자들로 친구와 저는 혹시나 아닌 생각에 새벽에 일어나서 풀메일을 하고 풀메이컵을 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죠. 일하러 가는데 풀메일을 하고 갯벌 가서 이거 꽂으러 가는데 왜 풀메이컵 학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바다에서 내렸죠. 처음이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배에 타라길래 타고 한참을 나갔어요. 자, 선장님이 자, 2인 1조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으세요. 선장님의 말씀에 저런 친구들은 당황했지만 어찌어찌 다들 짝을 맞추더군요. 저희만 빼고요. 짜증났지만 그냥 둘이 하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같이 하실래요? 느낌 왔어요. 야, 모태산을 탈출할 거야! 바로 친구를 버렸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데 남성분이 처음이신가요? 어? 네,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럼 그물이 무거우니까 일단 제가 풀고요. 그쪽 분이 대나무를 꽂으시면 소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는 저를 배려해줬고 저는 풀 메이크업이 다 녹아내릴 만큼 땀을 찔찔 뻘뻘 흘리면서 대나무를 3시간 동안 꽂았어요.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와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우. 그가 노련하게 그물을 풀면서 저를 칭찬해줬죠. 아주 매너가 좋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제 연락처 따위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오랜만에 가까이서 남자 냄새를 맡았더니 기분이 너무 좋았죠. 알바가 끝나고 버스에 다시 탑승해서 친구를 만나 이 얘기를 열심히 했죠. 야, 잘생긴 남자가 매너까지 좋은 거야. 글쎄, 내가 힘들까 봐 자기가 그물을 풀 테니까 나한테 대나무 꽂으라고 하더라고. 힘들었지만 좋았지 뭐니. 그런데 친구가 놀라면서 깔깔 웃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자식 미친 거 아니야? 대나무 꽂는 게 훨씬 더 힘들어. 그래서 남자가 돈 더 받고 그거 하는 거야. 그걸 너를 시켰다고? 야, 너를 시키면 어떡해. 한 10분을 계속 웃더라고요. 그 남자는 7만 원과 저의 희망을 가져갔어요. 쓸쓸한 새해네요. 다음에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죽여버리려고요. 야, 완전 사기꾼이네. 완전 사기꾼이야. 대박이다, 이 남자. 이런 상황이 여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저는 9요. 저는 8요. 9요. 그만합니다. 자,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인가? 정보람 씨. 제 친구 윤선이는... 웃긴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 친구 윤선이는 치질이에요. 축하드립니다. 8만 원. 8만 원. 8만 원. 첫 문장부터 아주 굉장히 즐겁게 친구의 똥꼬를 밝혀주셨네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무서워서 계속 미루며 바르는 연고에 의존해서 버티는 중입니다. 그날도 엉덩이가 화끈이 화끈거리는 걸 참고 있는데 아버지가 참신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치질이 있었는데 딱 이거 한 번 하고 나서는 났어요. 추천하는 방법이다. 이거 뭐 여자분이네. 윤선이가. 뭔데? 윤선 씨. 고치세요. 소고기를... 소고기를 항문에 붙여봐. 생걸로다가 항문에 생고기를 붙이고 자고 일어나면 말끔해졌어요. 내가.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입으로 넣어야지. 진짜야. 한 번 해보기나 해. 효과가 있다니까 이게. 소고기를, 생고기를. 싫어. 그딴 걸 어떻게 붙이고 자. 찝찝해 안 해. 처음에는 절대 싫다고 했던 윤선이 아버지의 끈질긴 설득과 또 혹시나 효과가 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으로 결국 아버지께서 추진하신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이분 너무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 정보람 씨. 윤선 씨 그 얘기를. 엄마도 갸우뚱하시면서 일단 소고기를 사왔어요. 엄마. 이거 진짜 효과가 있을까? 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지? 진짜. 야. 지금 이 비싼 소고기를 사다가 먹지도 않겠다고. 너 놀리겠다고 네 똥꼬이나 이걸 붙여주겠니? 이분은 아빠를 한 번 믿어보자 오니까. 그렇게 윤선이는 엉덩이에 생고기를 묻히고 푹 바로 누워서 차렷자서로 잠을 잤두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야. 봐봐. 봐봐. 어떻게 됐니? 확인 좀 해보자. 어떻게 됐니? 봐봐봐. 왜요? 어머. 어떻게 됐는데? 나 치질 싹 나왔어? 소고기가 익었어. 바싹 익었어. 윤선이의 항문이 성이 났었다봅니다. 밤새 붙이고 간 소고기가 아주 맛있게 익었다며 덕분에 항문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완칭되지 않아서 윤선이는 이달 말에 수술할 예정이래요. 윤선이가 치질 수라면 소고기 사들고 방문을 가면 병문을 갈까 합니다. 8만 원이요. 저도요. 저도요. 8만 원입니다. 8만 원. 정승현 씨의 사연입니다. 정승현 씨. 당신 사연이 일으킬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이 자취할 때 얘기해요. 야. 너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고마워. 기지배들 참. 이 기지배랑 저랑 동갑이에요. 어. 오빠.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늘 편의점 음식이나 인스턴트로 때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동생이 걱정되셨는지 삼겹살과 함께 먹을 쌈 채소들을 보내셨어요. 택배를 잘 받았는지 엄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 아들. 어. 엄마. 엄마 일부러 그랬지? 왜? 엄마 뭐가? 오늘 삼겹살하고 상추 잘 갔다고 문자 왔던데 아니 뭐 잘못됐어? 어. 삼겹살은 진짜 맛있더라. 벌써 삼겹살 먹었어? 쌈이랑 잘 싸먹었지? 아이. 쌈을 언제 먹으라고. 그날 동생에게는 삼겹살과 어떤 큰 박스가 도착을 했는데요. 거의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는 무게였대요. 삼겹살이? 쌈, 쌈. 쌈이 한 가마니가 왔다고? 상추 잘 갔다고 문자가 왔는데 엄마가 뭘 보냈길래 이렇게 무거운가 살펴봤더니 그럼 돼지고기는 한 마리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위에 잘 키워주세요 라고 적혀있었고 박스를 열어본 동생은 가지런한 상추 모종들과 흙을 만나게 됩니다. 흙이랑 상추 모종이 한 박스 가득. 엄마가 상추를 시키신다는 게 실수로 상추 모종을 시키셨고 동생한테 쌈 싸먹으라고 보내신 거죠. 이거 심어서 켜먹으라는 거야? 엄마 나 이런 거 못해. 엄마 일부러 그랬지? 결국 그 상추는 동생이 자취방 구석에서 조용히 운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 복무 중인 동생. 휴가 나오면 누나가 제대로 된 상추랑 삼겹살 사줄게. 키워먹은 좋긴 좋은데. 맛있지 키워먹은. 잘 자라는데 상추. 좋죠. 한 일주일 걸리나요? 한 달 걸리나요?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올렸던 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컬트쇼에 보내라고 해서 용기를 보내봅니다. 용기내 봅니다. 용기를 보내보면 안 되죠. 용기는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 용기를 보낼 수도 있죠. 저도 용기내서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보내셨으니까요. 중학생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내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재미는 있지 않을까. 중학생 때 일이에요. 공부도 별로 못했던 친구가. 학교에서 특별상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 할아버지께서 동지 운동을 하셨는데 그 자손에게 줄 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걸 또 주는구나. 있죠 있죠. 애국지사 뭐 이런 분들도요. 그 자손. 저도 국가의공자의 아들입니다. 네. 그 자손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부러웠던 자는. 집에 오자마자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신 거 없어? 뭐? 뭐? 뭐를 해? 우리 할아버지는 역사적으로 뭐 중요한 일은 하신 거 없냐고. 그때 옆에 있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 너희 할아버지 역사적인 일 많이 하셨지. 평생 바람을 피우셨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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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바람을 피우셨단다. 뭐야. 웃긴만 스쳐도 작업을 하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왜 앞에서 지금 사람 창에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딸아 할아버지는 바람을 피우셨다기보다는 사랑꾼이셨어요. 하하하하 평소 사랑에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지. 뭐야. 그럼 외할아버지는 뭐 하신 거 없어? 외할아버지 좀 전에 친한할아버지 얘기하실 거잖아. 그죠? 기회다 싶었는지 아버지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어 너희 외할아버지 역사적인 일을 아주 많이 하셨지. 뭐 하셨는데요? 평생 노름을 하셨단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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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역사적으로 노름을 하셨어요. 논밭을 모두 팔아 잡수셨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뭐야. 노름을 무슨 노름을 했다 그래. 친구들이랑 놀이삼아 그냥 조금 놓으신 거 가지고 요즘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 그렇습니다. 친할아버지는 프로사랑꾼 외할아버지는 프로게이머 저는 명문가 자손이었어요. 하하하하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랄랄랄라 하하하하 참고로 전투모 사이즈가 63호셨거든요. 엄청 크다. 사연 시작. 사연 시셨습니다. 저는 5년차 예비학 경장입니다. 군시절 연대본부 인사개원으로 복무하던 저는 연대장님을 지근해서 모시게 됐는데 연대장님으로 말씀드리자면 병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신 참 군인이었습니다. 참 군인이셨으나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급하셨어요. 가령 커피를 드시고 싶다 하면 그냥 커피를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다급하게 어? 연대장님 어디 피 나셨습니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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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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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길 오고피도 모든 단어를 외자로 말씀하시고 더듬대는 분들이요. 연대장님이 딱 그런 캐릭터였어요. 당시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던지라 3,5만 분이 흐르는 가운데 오전에 회의 중에 연대장님이 지지하셨습니다. 요즘 말이야! 얼마나 상황이 엄청난지 타드라야지 전투형 야전을 외치는 이 판국에 보니까 불치번! 불치번 그건 왜 경계 근무로 수사를 안 하는 건가? 앞으로 야간 막사를 순찰하는 불치번도 야간에 막사를 출입할 때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 수사를 할 것 그게 병사들, 간부도 무조건 본 연대장이나 상대장님이 오셔도 그리하도록 이를 어길 경우는 근무 대말으로 여겨가지고 징계 선거제 외박이나 휴가를 다 자르도록 해! 다들 무슨 불치번 쏘는데 더군다나 총기도 없이 수화를 하냐고 투덜댔지만 연대장님의 엄한 지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연대장님께서 교학의 휴식을 하시고 새벽 3시에 부대를 순찰하고 하러 오시긴 했는데 급신호가 오신 거예요. 당시 저희 부대 막사가 외진 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터져나오려는 과략근을 부여잡고 힘겹게 오신 연대장님이 막사로 들어오려 서려는 순간 불치번이 정지! 정지! 움직여서 손 들면 때린다! 움직이면 손탱도 아니고 움직여서 손 들면 때린다! 이게 뭐야? 이상하게 여기저기지만 연대장님 움직여서 손 들면 때린다! 아 수고한다 나 연대장이다 지금 급한 업무가 있으니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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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り 단결! 아 맞다! 암고 돼야지! 요구르트! 아니 넌 연대장이 미처 암고를 숙지를 못했다 지금 급한 업무가 있으니 안됩니다! 연대장님! 요구르트! 평소 같으면 프리패스지만 연대장님이 엄한 지지가 있었고 이게 혹시 연대장님이 일부러 시험을 들게 하는 거 이러시는 거 아닐까 싶어도 불치보는 정말 강직하고 완강하게 암고를 외쳤습니다 급기어 이성을 상실하신 연대장님은 뚝뚝뚝 뚝뚝뚝하면서 연대장님 순간 풍기는 질환 내용과 함께 연대장님은 초찜을 잃은 눈으로 갈색으로 물든 바지를 부여잡고 쓸쓸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해당 불진문에게 엄정한 경계근무의 표본이라며 포상유가를 받게 됐지만 한동안 험난한 군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그 불진문이 접니다. 진짜 그 이후로 군생활은 오지게 꼬였습니다. 암구의 답은 쾌변이었습니다. 연대장님. 야 이거 애매하네. 7만원이요. 저도요. 저도요. 7만원이요. 권예진씨. 저희 아빠는 방귀를 많이 낍니다. 어우 멋지다. 방귀쟁이. 축하드립니다. 아빠들은 방귀를 참 많이 끼죠. 그나마 다행인 건 냄새는 안 나는데 소리가 어마무시 무지막지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언니랑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안고 업고 TV를 켜고 전화벨이 울려도 절대 깨지 않는 아이들이었는데 아빠가 방귀만 끼면 활짝 놀라서 잠을 깨갖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대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빠는 자다가도 방귀 신호가 오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면 그래. 예전 제 자취방에 엄마 아빠가 오셨을 때 일이에요. 다 같이 바닥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인 거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최대한 크게 해야죠. 빡! 빡빡! 어우 성대 무리가 안 크네요. 가수인데 성대 좀 아끼셔야 돼요. 빡! 빡빡 한 번 더 해주세요. 빡빡! 아빠가 방귀를 끼셨어요. 엄마랑 전 뭐 익숙한 소리라 그냥 대화하고 있었는데요. 몇 분 뒤 아랫집 사는 여자분이 다급하게 올라와서는 아휴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혹시 뭐가 무거운 거 떨어뜨리셨나요? 무거운 거... 아이고 첫 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이고 무서워서요. 무거운 거 떨어뜨린...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이 정도로 소리가 커요. 얼마 전엔 다 같이 이모님 댁에 갔는데요. 참고로 이모는 아파트 12층입니다. 아빠는 담배를 피우신다며 베란다로 나가셨고 그때도 방귀를... 빡! 어! 한 번 더... 어! 원래 이 방귀 소리 크면 소리 질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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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또 끼셨나 하고... 끼셨나 보다 하고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야야야 딸 이리 와봐. 왜요?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창문 좀 내다봐봐. 왜요? 뭔데요? 잠깐만 좀 모아야 돼. 또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목 아파. 내가 제가 할게요. 으아! 으아! 야 저기 저 사람 봐봐. 밑을 내려다보니 길을 가던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는 게 뭐야. 대박. 으아! 어? 뭐야 어디? 뭐야? 천재지변인가? 으악! 왜요? 다시 아빠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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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하고 끼니까 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 두리번 투! 하고 끼자 이번엔 밑에서 뭐야 진짜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암살을 시도하나 정말 강력한 방귀죠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로 자유자재를 끼시는지 신기해요 아니 이게 이모님 댁이 12층이 되잖아요 12층 베란다에서 이게 소리 질러도 안 들릴 건데 근데 여기서 막 단지가 많은 집들은 한번 밖으로 빵 치면 울리죠 그래도 방귀 소리가 사람을 이렇게 드리번거리갈 정도면 대단한 바람이 엄청난 거죠 이건 아마 똥 몇 번 쌌을 거야 똥꼬의 구조를 좀 보고 싶네요 자세히 좀 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똥꼬 좀 만나보고 싶어요 이게 세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엉덩이에 살이 많을 수도 있겠다 목조시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어우 손아파 목조시 달려있었어요 어! 목 쉴 뻔했어 포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야 돼요 포우신 거예요 포운 것도 정성이니까요 자기 것처럼 쓰면 선물을 못 드리죠 편의상 제 시점으로 적어볼게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밖에 아주 시끄러웠어요 창밖을 내다봤더니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커플이 말라톰으로 하고 있더군요 둘 다 잔뜩 취해서 비틀거면서 싸우는데 듣기 싫어도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냥 다 들리더라고요 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그러거든 남자친구냐? 야! 뭐라고? 이 쓰레기? 야 그럼 너는 너는 쓰레기 만나니까 너도 쓰레기다 아이고 이씨 뭐? 이 쓰레기가 누구 보고 쓰레기라는 거야 이 자식이다 너는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못생겼어 임마 뭐? 이 자식 우리 집 재활하고 쓰레기보다 더 찌그러진 게 뭐라는 거야 지금 이때부터 좀 웃기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좀 웃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상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때 환경미화원 아저씨께서 청소차량을 타고 커플 쪽으로 오셨어요 여자가 먼저 그걸 보더니 남자를 잡아 끌었어요 야! 야! 저기 네 친구들 태운 차가 온다 야! 하하! 저거 타고 꺼져! 뭐라고? 이거 참 진짜 둘 다 같이 타면 되겠네? 가자! 저거 타러 가자 우리 쓰레기니까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다다 막 뛰어가서 청소차 옆에 타더군요 진짜 많이 취했네 미쳤네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말리는데 둘 다 자기들 말리지 말라면서 안 내려왔어요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이래 빨리 데려 아저씨 저희들은 쓰레기라서요 이거를 꼭 타야 돼요 아니지 말리지 말아요 우린 쓰레기니까요 그 커플은 계속 자기들이 쓰레기라고 아우성 쳤고 결국 미화원 아저씨가 빗자루로 커플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아저씨 쟤 때리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터져요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아저씨 쟤는 오늘 구겨질 때로 구겨졌으니까 좀 쫙 펴줘요 결국 미화원 아저씨가 한숨을 치면서 아유 그럼 둘 다 뒤로 와요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되니까 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꺼내 두 사람 머리에 씌우셨고 그때서야 둘 다 잠잠해졌습니다 슬만원이에요 저도요 슬만원 류재영씨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일입니다 남고라서 여자들 눈치 볼 일도 없고 장난의 끝을 달리던 질풍노도의 시기 당시에 쉬는 시간에 자는 친구들 교과서 표지 글자를 화이트와 사인펜으로 바꿔놓는 장난을 많이 치곤 했어요 예를 들면 국어책 글자를 굴어로 바꾼다든가 아시죠? 구현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국어에다가 미음 써서 굴어로 만든다 모덕은 돌떡 이렇게 하는 거죠 지구과학은 지포아 할머니 사회를 세화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문제의 그날 저는 유난히 잠이 많은 짝꿍의 음악책을 수정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글자 획을 수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음악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굴어로 바꾼다든가 구현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국어에다가 미음 써서 굴어로 만든다 모덕은 돌떡 이렇게 하는 거죠 지구과학은 지포아 할머니 사회를 세화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문제의 그날 저는 유난히 잠이 많은 짝꿍의 음악책을 수정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글자 획을 수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음악시간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음악선생님은 거구의 남자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리움 금강산이라는 가곡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가곡은 배에서 쫙 소리를 내야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책에 두 손을 잡고 시선과 일직선이 되게 들고 크게 불러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책을 높이 들고 노래를 들었는데 학생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던 무서운 음악선생님께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진노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까 제가 수정해놨던 친구의 음악책 선생님 유방 나와 유방 유방 나와라 네 저는 짝꿍 음악책을 음악을 유방으로 수정해놨거든요 짝꿍 멀뚱 영문을 모르고 두리번 데다가 선생님께 귀를 잡혀서 끌려 나갔어요 친구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선생님께서는 다시 이 자식 옆에 있던 놈도 나와 저는 너무 웃었나? 짝꿍이 내가 했다고 일렀나? 별별 생각이 다 있었는데 정말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 앞으로 나갔는데 제 음악책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유리윤! 그날 저랑 짝꿍은 선생님한테 뒤지게 웃났습니다 7만원이요? 저도요? 7만원입니다 화이트로 지웠나보다 화이트로 지우고 그러니까 글자를 최영준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설 연휴였습니다 친가족 할아버지 댁에 모인 저희 가족들은 평범한 연휴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 표정에서 당혹스러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내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삼촌 집에 도둑이 들어 뗀다 삼촌은 두 분이셨어요 어떤 삼촌이요? 큰삼촌이요? 작은삼촌이요? 작은삼촌 가족들은 삼촌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둑을 걱정했어요 작은삼촌은 경찰이시거든요 도둑은 괜찮대요 아이고 불쌍한 놈 거길 왜 들어갔대 저희 삼촌은 마동석처럼 생긴 경찰이세요 와 무서웠겠다 연휴지만 근무 때문에 경찰복으로 갈아입으셨는데 현관문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도둑임을 직감한 삼촌은 문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계셨대요 그리고 놀라서 멍때리는 도둑을 단숨에 제압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도둑이 울면서 얘기했대요 현관문을 열고 진짜 울뻔했어요 큰 맘 먹고 문 따고 들어갔는데 앞에 제복 입은 경찰이 서 있잖아요 벌써 누가 신고했나? 우리나라 경찰 진짜 빠르다 너무 놀랐어요 설날에 도둑을 잡은 삼촌은 지금도 불철주야 경찰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6만원이요? 전 7만원이요? 전 7이요 7만원입니다 저 사연 들으니까 그 생각나네요 대가족이 있었는데 이것도 읽었던 사연인데 대가족인데 명절날 전부 칼 들고 밤 까고 밤 까고 밤 까고 있는데 도둑이 칼 들고 들어온 거였는데 몇십 명이 칼을 들고 있는데 대가족 전부 칼 들고 이렇게 정전이 됐는데 불 딱 해보니까 며느리까지 해서 몇십 명 정전이었나? 정전이 불 딱 해보니까 칼을 다 들고 자우지가 전부 칼 들고 있어갖고 저 한 20년 넘은 얘기인데 저희 그 선배님 댁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90만원에 다 유도가족이거든요 오우 박살 났겠네 뭐 그날 들어왔다가 여기 몇 번 던져졌다 그러다가 다음 사연입니다 김문선씨가 보내신 사연이네요 왠지 신문선씨가 생각나네요 꼬리네요 날씨가 쌀쌀하니 발목이 쑤셔오고 통증과 함께 몇 년 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발목을 크게 접질리고 말았어요 아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철퍼덕 나뒹굴았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제 흑역사를 보고 말았어요 그걸 보고 있었죠 창피하기도 했지만 일단 발목이 너무 아파갖고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우세요 지금 괜찮아요? 사연 계속 들을 수 있겠어요? 올려다본 그의 모습은 완전 훈남이었고 저에겐 천사가 따로 없었죠 아 감사해요 그 훈남의 부축을 받으려는 찰나 갑자기 그가 어부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두둥 어핏이요? 아 네? 어핏이라고요? 자 어부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어부바라면 어떻게 해 저 정도면 미친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어부바 자 괜찮아요 어부바 어머어머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이야 너무 좋았어요 좀 의심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모르는 남자가 어부바 이런 걸 두고 뜻밖의 개이득이라고 하는구나 싶고 제 마음은 이미 로맨스 영화를 한 편 찍고 있었죠 그래도 처음 보는 남자한테 선뜻 엎이기는 좀 그랬어요 망설이고 있는 그 남자 그는 상남자 포스로 화를 냈죠 뭐합니까? 병원 안 가요? 발목 비었잖아요 엎이세요 어서요 그게 단호하며 저는 못 이기는 척 수줍게 등에 엎였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려는 순간 당황한 듯 세워나는 소리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못 일어나겠구나 이건 글렀구나 어부바하고 어폐요! 화까지 냈는데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요 굳이 안 와보시고 그냥 부축해 주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거뜬합니다 그건 이미 자신과의 싸움 중이었어요 다시 단절의 힘을 모으는 듯 했죠 그의 우렁찬 귀합 소리가 지하철 역사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끝내 일어서지 못했죠 안됐다 저는 조용히 등에서 내려 다리를 짤뚝이며 택시를 잡아탔고 그는 저를 더 이상 잡지 않았어요 현심물 쓰려고 했던 건데 진짜 그죠? 아쉽게 끝났네요 사연이 팔만 원이요? 저도 팔만 원이요 저도요 팔만 원입니다! 아하! 정혜욱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냥 할아버지예요 12월 31일 날 술을 너무 마쳐서 새해 아침부터 술병이 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위에서는 토하고 아래에서는 싸제끼다 결국 병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마주오는 택시가 마치 저를 태울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설까 말까를 고민하는 듯 써더군요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백발도 몇 가닥 남지 않은 할아버지 기사님이셨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카드기가 고장이 나서 혹시 현금이 있나요? 저 카드밖에 없는데요 아이고야 방금도 한 분이 현금이 없어서 태웠다가 다시 내려줬어요 혹시 계좌이체는 안 낼까요? 내가 할 줄을 몰라요 그럼 여기다가 내려줄게요 미안해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할아버지 기사님의 말씀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내려서 다른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대가 또 설득말득 아슬하게 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탔어요 저는 너무 배가 아파서 급하게 기사님 땡땡 비용으로 가주세요 빨리 와 가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이 택시는 카드가 고장나서 현금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요?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기사님이세요? 아니 아까 안 가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도 기사님을 기사님도 흠집 보드며 안 내리셨어요? 방금 내렸는데 또 태우시면 어떡해요? 기사님께서 여전히 기울이는 목소리로 그럼 저 앞에 내려줄 테니까 딴 걸 타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또 내렸어요 기사님 얼른 들어가셔서 카드를 수리하세요 그리고 또 택시를 잡으러 왔는데 할아버지 기사님이 또 와서 또 서는 거예요 기사님 저예요 그냥 가세요 아 언제 내렸어요? 이번엔 진짜로 가시더라고요 신년부터 택시사님 덕분에 웃었네요 7만 원 드리겠습니다 7만 원 되게 짧은 글입니다 짧은 거 좋아요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예요 요즘 제 취미는 휴대폰 음성 검색입니다 며칠 전 컬투쇼 레전드 사연을 듣다가 저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방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귀 나올 때까지 된 거죠 이거 딱 된 거예요 브라질리아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성 검색 방귀에다가 이제 음성 검색 브라질리아 이렇게 나온 거죠 방귀가 약간 습성 방귀네요 그죠? 네 브라질리아 약간 습기가 있어야 되는 방귀예요 그 후로 방귀가 나올 때마다 방귀가 나올 때마다 방귀가 나올 때마다 음성 검색을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우리가 사람들 많이 버려놓은 것 같아요 문득 트림을 음성 검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림이요? 트림 이게 트림하는 거 있잖아요 그룩 하는 거 트림을 또 생각 못해봤네 생각 못해봤죠 앞뒤로 다 해보네요 네 예전에 했었어요 아 그랬나? 트림을 하기 위해 아이스 카페모카를 빨대로 쪽쪽 빨아먹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로세! 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고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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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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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봐야겠다 트림 속이 큰데 올해 사귄 제 여친도 도전했는데 꽃게! 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심심한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아주 신기해요 꽃게 아 웃기다 저 팔이요 저도요 자 다음 사연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친구란 제목으로 사연이 왔네요 제 친구 주영이는 이상해요 자신의 물건에 일일이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버릇이 있죠 친구의 희한한 버릇을 처음 발견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새학기 입학 첫날 옆자리에 앉았는데 2교실을 앞두고 갑자기 가방을 뒤지길래 수업 준비를 하려나 보다 싶었죠 근데 갑자기 가방 속에 얼굴을 집어넣더니 수정아! 수정이 어딨어? 수정아! 나는 얘가 뭐 하는가 싶었어요 야 너 뭐해? 수정이가 안 보여 수정아! 알고 보니 수정이는 친구의 필통이었어요 미쳤어 강아지들이 하는 행동 아닌가요? 가방에다 머리 넣고 막 이러는데 아 여기 있다 수정이 어디 있었어 수정아 너 한참 찾았잖아 기집애 친구는 저한테 산지 얼마 안 된 거라며 우리 수정이 예쁘지 않냐고 계속 물었죠 그으로 저는 친구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약간 무섭지 그쵸? 친구의 4차원적인 머리 순댓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친구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 예린아! 뭐야? 예린아! 예린아! 야 예린이? 예린이가 누군데? 기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린이를 두고 탔어요 얼른 문 열어주세요 문! 아! 뭐! 으애 기사님 버스 기사님은 큰일낼 줘요 문을 열어주셨는데 얘린이는 립글로스에요 립글로스 립글로스 같이 있던 저는 정말 창피해서 오장 유포가 터질 뻔했죠 친구를 경멸했지만 걔가는 집에 한번 놀러 가고 나서 포기하기로 했어요 친구가 엄마한테 제니를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가져다 주신 거야 엄마 제니 좀 갖다 줘 그래 알았어 대박이다 원래 이렇게 살아온 인간이구나 했죠 고3 때 이 친구랑 다시 같은 반이 됐는데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간 날에도 비슷했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는데 하필이면 일어나다가 나무 의자에 쓸려서 스타킹 올이 나간 거예요 지은아 너 괜찮아? 아프겠다 지은이 면접장 분위기는 잠시 엘사로 변했고 면접관 중 한 명이 귀를 의심하며 친구한테 물었어요 혹시 저 지금 스타킹을 지은이라고 부른 건가요? 네 지은이요 순간 떨어졌구나 싶었는데 다른 데는 다 떨어지고 여기만 붙었어요 대박 사회복지까지 지원했는데 아마도 정이 많아 보였나 봐요 친구는 얼마 전에 양말 3종 세트를 샀다고 해요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니콜라스래요 어떻게 다 기억하지? 스타킹이라 외국 이름을 붙이나 보다 정말 이상하네죠 김건우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 가평 맛국수라는 제모로 여자친구랑 가평에 놀러 갔다 생긴 일입니다 닭갈비와 맛국수로 입양한 맛집을 검색하다가 평점이 가장 높은 곳을 발견하고 바로 이동했습니다 역시 맛집이라 그러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려는데 아주머니께서 저희 의견은 필요 없다는 듯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닭갈비 두 개 먼저 여자친구랑 눈이 마주쳤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닭갈비 2인분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또 맛국수 두 개 하시더니 또 가버렸어요 저희는 당황했지만 어차피 먹을 맛국수였기 때문에 다시 닭갈비에 집중을 했어요 묽은 고추장에 찍어 먹는 숯불 닭갈비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야 여기가 진짜 맛집인가 봐 엄청 맛있다 어 맞아 맞아 맛 대박이다 잠시 후에 맛국수가 나왔는데 비빔맛국수였어요 저는 육수가 잔뜩 들어있는 맛국수를 생각했는데 비빔이라 아줌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수 없나요? 이대로 먹는 게 맛있는데 육수 넣게? 순간 고민됐지만 그냥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참 뒤에 육수가 나왔습니다 주전자를 받자마자 바로 맛국수에 부었는데 술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세상에 동동주였어요 아 이거 동동주 같은데요? 아닌데 육수 맞아 한번 드셔보시라고 종이컵에 한잔 따라드렸어요 아줌마는 맛을 벗으니 동동주다! 동동주다! 이렇게 치셨어요 셋이 빵터져서 웃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오셨어요 육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동동주를 주셨어요 그거 육수 맞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이 맛을 보더니 동동주다! 동동주다! 하셨어요 그래도 주전자를 들고 주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아 왜 육수통에 동동주다 말았어요? 할머니가 그거 육수인데요? 먹어봐요 할머니가 맛을 보더니 동동주다! 너무 웃겨서 서울 오는 내내 동동주다! 동동주다! 외치면서 왔네요 7만원 드리겠습니다! 7만원입니다! 동동주다! 동동주다! 먹고 싶다 동동주! 동동주! 동동주다! 장유리씨입니다 경기도에서 살다가요 급하게 서울로 이사를 나오면서 운 좋게 금액에 맞는 집이 있길래 계약을 하고 살게 됐죠 동네 주변에 숙박업소가 좀 있는 편이지만 식구들 모두 성인이라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썼죠 어느 날 식구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어디선가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친오빠가 방에서 야동을 크게 틀어놓고 보나 미쳤나 싶어서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리라는 곳을 찾아 창문 가까이 다가갔죠 이건 뭐 실시간 야동도 아니고 집 주변에서 뭐 이런 저런 돌고래 소리가 막 들리더니 그래갖고 엄마를 급하게 깨웠어요 엄마! 아 자꾸 밖에서 돌고래 우는 소리가 나 으악! 끼이까! 와! 이러고 얼른 일어나서 같이 들어 엄마 너무너무 신기해 참고로 저는 19금 영화도 엄마랑 같이 본 적 있고 자연스러운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민망하지 않았어요 아유 이 새벽에 무슨 뭔 돌고래야 진짜라니까 들어봐봐 밖에서는 돌고래 남녀의 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혼자 듣기엔 아까워서 다시 또 엄마를 다급하게 깨웠어요 엄마 빨리 일어나봐 돌고래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엄마는 화를 내며 일어나셨고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 그 뭔 소리다 그래 진짜! 창문으로 다가가서 그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크게 외치셨어요 야! 너네들만 즐겁냐? 아주 니네들만 신나지? 어? 너네만 재밌어? 어? 니들이 돌고래야? 왜 자꾸 울어대? 엄마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엄마가 더 시끄러워 그만해 저분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자고 엄마를 말렸지만 속으론 아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었구나 생각했죠 그 울어 엄마가 주변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다며 설명을 하시는데 돌고래 소리가 났다 아 어쩔 땐 고양이 소리가 났다 원숭이 놀이 소리가 났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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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소리가 났다 계속 종류가 바뀌는데 아주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네요 안녕! 알바라!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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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Clο! 게 candidate 마이 엄마리 오 Shakespeare 일 아침 Aristotle 오더 trabalho 아벨 화보